오늘의 준수 한 끼를 먹을 음식은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인데 이게 뭐 한국에서 유행을 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유행에 둔감해서 오늘 준수 한 끼도 이걸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많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준수 한 끼도 잘 먹겠습니다 일반 양념치킨이랑 향도 좀 다르고 크기도 엄청 크고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념치킨이랑 안 Nazisál 1번 양념치킨이랑 다르게 이게 확실히 구운 거라서 먹을 때 구운 향이 맛있는데요 카레맛도 좀 나는 것 같다 카레맛도 나고 매콤하고 구운 냄새 까지 나서 와 너무 맛있는데? 살이 치킨물도 하나씩 먹어줘야지 치킨물도 하나씩 먹어줘야지 치킨물도 하나씩 먹어줘야 해요 치킨물도 먹어줘야 해요 치킨물도 내기 오징어 아삭아삭 맛있다 또 이쯤에서 콜라까지 콜라 콜라 고춧가루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소스가 진짜 맛있어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추가루 쭈거즙 다리도 진짜 맛있어요 다같이 배불러가 덮어버렸어요 마지막 닭다리 마지막 닭다리 먹으면서도 맛있어보이는 그린 이거 맛있게 생겼어 여기가 고기를 먹으려고요 이낙지 진짜 맛있어 술도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참기름 생각보다 맛있어서 그냥 먹으면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래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다시 한 번 먹어도 모르겠어요 조금씩 사먹는 중 마늘이 너무 좋아 고소하고 조금씩 사서 맛있게 먹으면 안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닭다리 조금씩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두가지 맛은 두가지 맛이에요 과연 두가지 맛은 더 맛있네요 고무색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맛은 더 맛있네요 갈래 같은 맛 오늘도 어김없이 준수한 끼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쌈빠이 디시니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예, 카치